알바하러 가는 중입니다. 아, 찍지 마세요. 아이. 아이, 찍지 마. 아이. 지지의 핸드폰. 아, 그만해. 부끄러운 게 왜 그래. 됐어, 근무야? 이제? 됐어요. 저희 이제 알바, 알바하러 가고 있습니다. 도착. 이제 설치가 다 끝났고. 이제 설치가 다 끝났고. 사람들, 마라톤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우리 3.5km 왔어요. 공간정거 3.5km 왔어요. 네, 알바 마라톤 다 끝나서. 네, 집에 갈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좀 놀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현이 맨날 구독만 하다가 드디어 열흘 구독자 드디어 출연합니까? 출연해 출연하게 출연... 지금 눌렀어 출연이야? 출연이야 잘 나왔어? 잘 꾸미고 왔어 오늘? 여기 자막으로 뜰거야 성균관... 아 경희대학교 배신하고 성균관대학교 자영방학대로 수능 다시 봐서 들어간 유승윤 배신자 유도부 배신자 유도부 배신자 그리고 감자튀김 언제나 정답 감자튀김 지금 알바로 새벽 4시 40분에 잠실 종합운동장을 왔습니다 지금 졸려 죽겠어요 아무튼 이번 알바를 하고 알바비로 새로운 신발을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식 목울동장 조금 MUSIC 1 2 4 3 3 3 4 스쿼트도 그 의식하냐? 스쿼트 의식? 에바야 세로로 찍어주게 돼요 기계처럼 뜬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우리도 운동 열심히 합시다 파이팅 현재 여기는 30km 지점이고 저쪽은 20km인가요? 저쪽이 20km 저쪽이 20km 지점이면 30km 지점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마라톤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마라톤을 할 필요는 없고 마라톤 하면 근육이 조금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km 이상은 자제해주시길 바라고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3가지에 집중하셔서 몸의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5시 반이에요 지금 5시 반이고 인천에서 학교 예비군 하러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8성호를 자취방에 놓고 와가지고 집에 들렀다가 가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나왔습니다 하여튼 좀 오늘 하루도 화이팅 그리고 오늘까진 따뜻하다 그래가지고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2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1학기 때 향방자께 6시간을 받아가지고 2시간만 하고 바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만 어떻게 시켜줄지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2시간 제 시간은 2시간 남았어요 옷을 얼마나 줄였는지 살이 빠졌는데도 옷이 작아요 1학기 때 1학기 때 향방자께 6시간을 받아서 지금 2시간만에 끝나고 퇴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집에 가서 저번 주에 했던 운동 영상들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그리고 오늘 운동 진행할게요 파이팅! 다행이에요 비올 것 같았는데 빨리 끝났어요 영상 출연해도 됩니까? 안 돼 지금 엉망해도 아니 회계사 간지로 출연하면 안 되니까 안 돼 모자라도 맞았으면 돼 안 돼 모자도 안 맞아서 안 돼 아니 예배우 끝나고 점심 먹는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유튜브 친구 카메라 산다고 해서 따라왔어요 너도 출연이야 하지마 여기가 카메라 산 소감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우와 아 아 이쁘다 아 딱 유튜브에 오는데 딱 얼마 안 알았는데 나 말했었는데 인스타가 약간 그런게 요즘 되는잖아 인스타가 일정한 사 cognitory 수 provides 사과 핵심 나의 특히 가난한 수 мар시 영상이야 알어? 아 사진이 이렇게 딱 나와서 손에 띠키로 하고 그냥 나오고 어 하필 하루되이 그렇잖아 응 형 아 형 형 형 형 대박아 뭐해? 대박이 뭐해? 맛있냐? 대박아 맛있어? 대박아 맛있어? 후추를 데리고 먹어서 주문하며 먹으려고 하는 중 매콤한 나는 안을을 수 있는 중 매콤한 멸치 어묵 먹으러 왔어요 매콤한 멸치 매콤한 멸치 매콤한 멸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